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SelectBox에서 선택 항목을 표시하는 방법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와 딜리미터 속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은 라벨과 밸류를 어떻게 표시할지 설정합니다. 라벨과 밸류 사이의 구분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자는 딜리미터 속성으로 지정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SelectBox입니다. SelectBox에 설정된 선택 항목이 없습니다. 실제 브라우저에서도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SelectBox를 더블 클릭합니다. Bind Item Set 항목을 선택하고, Binding할 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의 라벨과 밸류를 담고 있는 컬럼들도 선택합니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SelectBox를 클릭하면, Binding한 데이터 리스트의 데이터가 선택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SelectBox를 선택하고, Property 탭에서 Display Mode 속성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해당 속성을 라벨 딜리미터 밸류로 변경하십시오. 구분자로 하이픈을 사용하기 위해, 딜리미터 속성 값으로 하이픈을 지정하십시오. 저장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SelectBox를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이 라벨 하이픈 밸류 순서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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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